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벌어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벌어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이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이번 달도 돌아온 기출용 특강. 기출용 특강은 무엇인가? 토이스피킹은 매주, 그리고 평일, 주말에 자주 시험이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근래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실존 도전해보고 정답도 보고 다른 학생의 답안을 통해서 성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짧지만 내용이 가득하니까 단순히 광고 영상이 아니죠. 딱 자리 잡고 앉아서 학습하는 것처럼 학습해주세요. 우리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주 중요한 꿀자료, 기출 모음짓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영상을 다 보고 나면 휘리릭하고 잊어버리게 되니까 꼭 다운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습 시작해볼게요. 좋습니다. 먼저 우리 다른 학생의 답안을 보기 전에 오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Question 5, 6, 7. 제목이 Respond Questions입니다. 토이스피킹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시험의 변화를 가져왔었는데 2022년 6월 4일에 발표된 시험 변화의 메이저 포인트는 물론 작은 변화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포인트 핵심은 점수 표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레벨 6, 레벨 7, 레벨 A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오픽과 똑같은 기준의 점수 표기로 바뀐 것이죠. 그렇지만 유형 자체들에 대한 시험의 내용이 달라졌다라든지 전과 다르게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으니까 학습하시던 대로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유형 3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점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드렉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ll answer three questions. You'll have three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each question. 하나하나 듣고 대답합니다. You'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5 and 6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5번, 6번은 15초, 15초 각각 대답하게 되고 7번은 30초 동안 대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 3초의 준비 시간이 있는데 준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문제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토이스피킹 자체가 필기가 되는 시험이긴 하지만 준비 시간이 3초밖에 없으니까 필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화면에 제시되는 일상 의문문에 대하여 영어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자, 이게 핵심이고 채점 기준을 상세하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레벨 6로 표기되던 때와 레벨 7으로 표기되던 때와 별로 다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새롭게 표기된 OP과 똑같은 표기 형태로 보여드리면은 IM3에서 IH까지는 전반적으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셔도 동론서 답을 한다. 질문에 대답을 안 한다.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데 자, 일관적인 핵심은 답안의 양이 매우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대답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많이 말하려고 노력하셔야죠. 자,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대답의 양이 많지는 않다 의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AL에서 AM이죠. 자, AL에 해당하는 성적은 160, 170 또 이렇게 세부 점수가 나가게 되고 AM에 해당하는 성적은 180, 190입니다. 자,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을 많이 하는가? 명확한 주장 이해 가능한 선에 문법 틀린 그러니까 한순간도 문법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150 이후부터는 양이 늘면서 문법이 더 정확하고 내용이 풍부한 것을 추구하시면 돼요. 그럼 만점자는 뭐 당연히 완벽한 논리 명확한 영어 명확한 답안을 보여드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선생님 제가 170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항상 그래요. 일단 150을 받으세요. 이렇게 150 ih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130 im3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한 성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몇 점을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이후 공부 방향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을 정리 드렸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게 유형 3는 질문에 문법 틀린 거 너무 걱정하지 않고 많이 말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일단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초반부터 난 문법 안 틀려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안 틀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럴 바에야 양을 추구해보자. 자, 좋습니다. 난이도는 완전 상이었죠. 중상 혹은 상 이렇게 유형 3는 대부분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문제 때문에 완전히 상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문문 중에 What? How often? Why? Have you ever? 자, 이런 의문문이 주로 출제가 오늘 되었고요. 자, 평소 의문문 형태를 주의깊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의문문과 의문사가 아무리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한 20개에서 30개 사이 안짝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의문문들을 미리 경험하시면서 받아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질문에 대해 애매하지 않은 직설적인 답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걸 항상 평가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거죠. 당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랬을 때 I love spaghetti 라고 말하면 되는 거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무거나요 이렇게 되면 채점자는 성적을 주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토픽을 경험하고 문장을 외워준다. 풍부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장에는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답, 질문의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가? 더 고득점을 위해서는 first, second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아니면 양이 부족했을 때 바로 예시로 바꾼다라든지 이런 융통성이 좀 필요해지겠죠. 자, 그럼 오늘 보셨던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3 화면에 문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당연히 보여드린 답안은 만점 답안 기준입니다. 5. What kinds of streaming services do you use and how often do you use them? 어떠한 종류의 streaming service를 당신은 사용하고 그리고 how often do you use them?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 streaming service 같은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stream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파일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눌렀을 때 음악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볼 수 있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아예 고명사로 사용하시면 돼요. 채점자도 그저 외국에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등등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streaming services를 사용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천천히 대답해 보겠습니다. I use YouTube for streaming music and VTV to stream dramas 저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stream drama,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VTV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해봤는데 일단 VTV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그냥 만든 고유명사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것을 내가 사용한다라고 나와있었고요. I use them at least twice a day. I use them at least twice a day. 하루에 최소 두 번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 사용하냐라는 것에 답안을 꽂아주신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법이 좀 틀리셨어도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몇 번 쓴다를 나타내는 것이 IH까지 받는 핵심 내용이다. 자, 그리고 더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렇게 외우는 문장들을 붙여줄 수 있겠죠. Because they're all free. They give me great joy in my life. 다 무료고요. 자, 제 삶에 아주 큰 기쁨을 줍니다. 이런 문장들을 외워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들이 익숙해지고 질문에 대하여 핵심적인 답안을 먼저 해주는 연습이 1순위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병행하는 가운데에 외우면서 자주 쓰시는 문장들이 쌓이시면 처음엔 이 파트를 내가 마스터할 수 있을까 싶다가 문제를 좀 풀면서 외워주시면 5번, 6번이 천천히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6. Have you ever used a streaming service that requires monthly fees? Why or why not? Have you ever used면은 경험을 물어보죠. 그래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streaming services는 어떤 streaming service? That requires monthly fees. 한 달 요금을 내야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요. 자, 그러면 I recently subscribed to Disney+. 저는 Disney+.에 recently subscribed. 저는 구독을 하였습니다. 자, 단어가 어려우시면은 I recently registered. registered. 등록했다는 단어 쓰셔도 돼요. Disney+.를 근래에 구독했습니다. I was so thrilled that they were launching in Korea. 한국에서 런칭을 한다. 시작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thrill했습니다. 신났습니다. Because I love Disney animations.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But couldn't watch them full HD unless I pay a heck of money. 자, 제가 디즈니 플러스가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는요. 도입되기 전에는 정말 heck of money. 아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full HD, 그러니까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화질 좋은, 선명한. full HD로 그것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지 않은 이상은 full HD를 항상 볼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했고 저는 그들의 시작, 런칭에 매우 기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방금 앞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스트리밍을 사용하냐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고 뭐 무료라서 좋아요 막 이랬는데 자, 여기서는 이런 돈을 내야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즉석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채점자가 아니 앞에서랑 지금 뒤에서랑 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개연성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채점자는 여러분 어디에서 크게 감정을 하냐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같은 문장을 계속 돌려서 쓰는 것 있죠. 네, 실수로가 아니라 It is very convenient 편의하다를 일부러 막 여기저기 돌려서 쓰는 것 이런 영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정말 관심이 없어도 스트리밍을 정말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질문에 대하여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포맷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아가 분열된다 그러죠. 그래서 문제마다 충실히 대답을 해주시되 앞뒤가 간혹 안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 7번입니다. When choosing a TV program, what do you usually consider between a short summary video advertisement or a short summary plot?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봤을 때 순간 해석이 될까? 싶을 정도로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이네요. 자, 봅시다. TV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둘 중에 무엇을 보고서 당신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영상 광고, 줄거리 영상 관료 즉 예고편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고편. 그 짧은 영상 클립이 뜨잖아요. 그래서 30초짜리, 15초짜리 그런 영상 트레일러 같은 거 자, 또 a short summary plot 이거는 쓰여진 우리가 글로 나와 있는 줄거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예고편을 보고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지 난 영상 보기 싫어. 줄거리만 읽고서 선택을 하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둘 다 상관없는데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답은, 가장 좋은 정답은 뭐냐면요. 평상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우리가 흔히 돌발이라고 그러는데 1년 평균 봤을 때의 돌발 문제는 토스 시험이 1년에 200번이 있어서 한 10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은 돌고 돌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다음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최소 시험을 5번, 6번 연장 보더라도 이렇게 변형된 돌발 문제 새롭게 또 튀어나오는 문제를 만날 확률은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난달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유저들이 많이 당황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여러 번 보기 아니면 창의적인 학생이 되기 뭐 다 좋은데 제일 효과적인 것은 너무 돌발적인 이런 토픽은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When choosing a TV program to watch TV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I consider a short summary plot more important. 저는 short summary plot, 줄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고편 영상 말고요. 자, 이유는 첫 번째 First, a summary plot makes it easier to decide which program I want to watch or not. 이 줄거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볼지 말지 결정하는 데에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시를 여기다 넣었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For example, first, second, 다음에 second 밑에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For example, I'm not a big fan of horror programs. 저는 호러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The summary, 줄거리, will help me avoid the content that I never want to watch by any chance. 실수로라도, 우연이라도 이런 호러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 영상을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예고편에도 여러분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줄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게 호러물이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안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로맨스물이다. 제목만 봐도 아, 난 이거 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된다라든지. 자, 그래서 By any chance. 우연이라도 내가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영상 내용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mary, 줄거리를 보게 되면 영상으로 볼 일은 없는 거죠. Second, 두 번째. A summary video advertisement often contains. 자, 주추름 예고편, 영상 예고편은 often contains. 종종 포함합니다. 무엇을? A spoiler. Revealing some stories. 이 스토리를 조금 스포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향이 있죠. And I hate that. 그리고 그게 싫어요. 그래서 예고 영상을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줄거리를 거의 다 알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될 스포일러를 보게 된다라든지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줄거리로, 줄거리를 잇고 TV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좋아. 예고편, 영상을 보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줄거리로 보는 게 좋아. 왜? 영상으로 예고편 보는 거 싫어. 왜? 이런 식으로 A 좋아. 왜? B 싫어. 왜? 이런 식으로 꾸며봤는데 그럼 반대로 나는 영상역으로 보는 게 좋아. 왜? 또 반대로 또 세컨에다가 줄거리로 보는 거 싫어. 왜? 이런 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할 말이 많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서 소화하기 어려우실 때 물론 줄이실 수 있는데 자, when choosing a TV 프로그램 to watch 이런 부분을 지우는 거죠. I consider a short summary plot 이것만 얘기를 하시고 I consider short summary plot because 하면서 최대한 본문을 줄여서 가시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핵심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 나는 그냥 짧은 줄거리만 보고서 선택한다 같이 읽어볼게요. First, 시작 First, a summary plot makes it easier to decide which program I want to watch or not 그렇죠. By any chance더라도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 호러 같은 게 들어있는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줄거리로 보면 두 번째, 시작 Second, a summary video advertisement often contains a spoiler revealing some stories and I hate that 스포일이 좀 들어있어서요. 스포일러가 들어있어서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 시험에서 만났다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매우 매우 탁탁 보고 읽는 것 같은 그런 답안을 펼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해티비를 드리자면 모두에게 다 어려울 만한 문제는 평상시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시더라도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90점인 사람인데 시험에서 문제가 진짜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너무 도발적인 게 나와서 내가 10점이 돼버렸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 80점 정도의 성적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내가 몇 점일까? 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은 시시각각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의 답안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문제는 전부 다 보았고요. 바로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죠? 어떠한 종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당신은 사용하고 어떠한 종류 그리고 how often 몇 번 사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I use music streaming services and I use it almost every day.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대답을 잘해 주었는데 그런데 좀 약간 살붙이는 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처럼 유튜브라든지 VTV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회사 이름을 언급했으면 더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말을, 대답을 안 하진 않았어요. 약간 애매하지만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전될 만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질문의 문법에 맞춰서 대답 잘해 주었어요. 다음 이 학생의 답안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 물론 이 학생이 나는 목표가 IM3, IH까지다 그러면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컨텐츠를 보는 시간이니까요. 조금 더 크랙 해보면 I usually use YouTube and Netflix 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버렸으면 되죠. And I use them almost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거의 사용해요. YouTube is for watching funny video clips. 유튜브는 it's for 무엇을 위한 watching funny video clips 를 위한 것이고 And I use Netflix for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watching dramas and movies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무엇, 무엇을 사용하고 이거는 왜 어느 용도로 쓰고 이건 어느 용도로 쓰고 이렇게 visual, visual 얘기하시면 말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거 TMI 폭발이라고 그러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 묻지 않은 말을 막 한다. 자, 좋습니다. 6. Have you ever used a streaming service that requires monthly fee? 자, 비용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streaming 서비스를 당신은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대답 들어볼게요. I have used a streaming service that requires monthly fees because it has highly high quality 네, 좋습니다. 자, 망설였다 해서 이것 때문에 크게 성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애초에 만점이 목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because it has high quality high quality 어떤 무엇의 high quality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일단 발음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학생의 문제는 뭔가 뒷심이 부족한 거죠. 붙이는 문자 외워서 붙이는 양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우리 yes, like I said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말했듯이 이렇게 네,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시게 될 때는 like I said 같은 거 붙이시면 되겠죠. Yes, like I said 말했던 것처럼요. I watch Netflix 를 봐요. I register for a yearly membership at Netflix 전 넷플릭스의 연간 회원을 등록했습니다. because they offer tons of foreign dramas and movies as well as famous documentaries. It is worth spending $100 a year. 자, 해석해 보면 저는 넷플릭스의 연간 회원을 등록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많은 외국 드라마와 영화들을 올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as well as famous documentaries. 유명한 다큐멘터리들도 업로드 해놨거든요. It is worth spending $100 a year. 한 1년에 100불을 쓰는 돈 가치가 있다. 100불을 써도 안 아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yearly membership 이 $100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저는 만점 답안으로 바꿔서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학생의 답안이 양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습하고 계시니까 완벽 버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학생이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당신은 어떤 프로그램을 볼지 결정할 때 써있는 줄거리를 보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예고 영상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지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서론을 얘기하고 나서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법이었어요. 나는 이 TV 프로그램에 대하여 Briefly 대략 알 수 있다 Video Advertisement 예고 영상을 보고서 스토리를 대략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Thanks to that 그거 덕분에 I can know about 저는 plot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주제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면서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론이 굉장히 길었고 내용이 좀 적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퍼스트 내용만 얘기했다고 의견 하나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물론 교정을 해드릴 텐데 오히려 여러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7번에 대해서 대답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날 많았거든요. 5번, 6번에 살을 좀 더 많이 찌웠다면 비주얼 고주얼 막 이렇게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등등 5번, 6번에 살을 더 많이 찌우셨다면 이 정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였다면 5번, 6번을 많이 말하고 7번을 이 정도 했다면 충분히 AL도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비교해서 성적이 나온다는 건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비교를 하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회차가 좀 난이도가 많이 높다. 그 회차에 그 유형의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성적이 관대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아쉽습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7번은 그래도 퍼스트를 짚어줬기 때문에 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5번, 6번의 양이 좀 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학생의 답안을 기반으로 조금 더 고쳐드리면요. 퍼스트 쇼어 비디오 애드리타지 멘트 기스 유 아 스포일러 about the TV 프로그램 짧은 짧은 예고편 영상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조금 스포일러를 제공합니다. And I can get the plot 그래서 저는 줄거리를 전부 다 줄거리를 조금 알 수 있고요. And it affects me when you think what to watch 뭘 볼지 결정할 때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상을 보고서 빠르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구나. Second 두 번째 I can check who is starring as the main actor in advance 저는 미리 어떤 메인 액터가 출연하는지를 알게 되어 It'll be very interesting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여진 줄거리에서는 어떤 스타가 어떤 캐릭터에 어떤 연예인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 수가 없는데 예고편 영상을 보게 되면 누가 출연하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집어봤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은 성적이 아마도 다른 파트들과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서 평가받아서 성적이 나와야 되지만 오늘 유형 같은 경우는 충분히 IH 140 정도는 150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은 IH 얘기하시고 7번 7번에서 퍼스트 얘기하고 세컨을 못하고 퍼스트를 좀 길게 하다 끝난다 이게 요즘 AL을 받으시는 분들의 아주 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양을 많이 말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영상 내용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 이 기출용 특강 영상이 제가 매달 매달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5년치 10년치가 항상 유튜브에 그리고 헤어영어 페이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옛날 자료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타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지 하지 마시고 본 김에 와 이런 돌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우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7번 자 그래서 학습 꼭 해주시고 스트리밍 서비스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대비해보세요. 기출용 특강 여기까지이며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코스토이스피킹 쓰임 선생님입니다. 매달 찾아뵙고 있는 기출용 특강 토이스피킹 근래에 나왔던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풀이해보고 모범 답안을 보시고 다른 학생의 답안을 통해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겠구나를 가늠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강의 보기 시작하시기 전에 기출 모음지 다운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자료 다운이 있었지 라는 걸 깜빡하게 됩니다. 자료 꼭 다운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 시작해주세요. 그럼 다들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고! 좋습니다. 기출용 특강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다루는 유형 5 expression opinion의 유형을 살짝 알아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실전 도전을 하긴 조금 부담스럽죠? 좋습니다. 그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 유형을 한번 학습해봐요. Direction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Question 11에 해당하는 expression opinion 토이스피킹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가보죠. In this part 시작 In this part You'll be asked to give your thoughts on a certain topic. It is to your advantage to speak as much as possible in the time provided. You'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and 60 seconds to speak. 45초 준비 60초 답안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자 필기가 가능한데 이 유형은 필기를 하는 학생 반 필기 안 하는 학생 반이에요. 토이스피킹 다섯 가지 유형 중에 필기를 할까 말까 가장 고민되는 유형일 수 있는데 평상시 학습을 하실 때 필기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채점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I am 3에서 I am 3에서 I am 3까지는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하는가 답안의 양이 많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곤 있는데 양이 매우 저조한 거죠. 자 AL은 질문을 이해하고 말을 많이 하는가 명확한 주장과 이해 가능한 선의 문법 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는 들었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문법을 좀 틀린다. 자 그래도 AL이 나오실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고 명확한 내용의 문법 좀 틀리기 AM과 AH 거의 만점에 가득한 성적 같은 경우는 논리 명확한 답안을 영어로 풍부하게 제시하는가 완벽한 구성 전개 또렷한 발음 90% 이상 완벽한 문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이스피킹에서 추구하는 완벽한 문법이라는 것은 쉬운 문장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듣는데 지장 없는 선으로 문법을 일부러 틀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장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마이너한 문법 문제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렇죠. 문법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양을 좀 줄이는 방향 공부보다는 평상시는 문법에 맞춰서 말을 많이 해주시고 시험에서는 좀 틀리더라도 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각서라고 그럼 무엇입니까? 명확한 내용에 좀 쉬운 영어 이렇게 추구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난이도는 난이도 중정도였습니다. 토이스피킹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예요. 자 빈출 주제가 직장생활 일상생활 교육 기타인데 오늘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토픽입니다. 평소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키 문장들을 외운다. 문제의 경험 그리고 문장 외우기 그리고 예시를 길게 늘리는 유연함 또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학생의 답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실전 도전하셨던 문제는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agree that reading is the best thing for humans to relax? 당신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독서가 사람에게 휴식을 취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Do you agree? 라고 물어봤죠?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무조건 독서의 장점을 말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한마디로 Do you agree? disagree? 똑같은 거죠. 독서가 사람으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Yes or no? 물론 선생님은 두 가지 답안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험에서는 내가 할 말이 더 많은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동의한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필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답안을 동의 방향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동의한다 독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다 혹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 agree 첫 번째 Reading gives great advice. 최근에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조언을 줍니다. 두 번째 We can enjoy silence while reading books. Silence가 침묵, 고요 뭐 정적 이런 뜻이겠죠.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조용한 정적을 즐길 수 있다. When I read a novel before I go to bed 자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소설책을 읽으면 It helps me get to sleep. 조로하역은 쉽게 잠들게 합니다.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두 갈식 답안 토픽이 명확하게 토픽 센텐스가 명확하게 딱 나와주고 나서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자 그래서 IH가 목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이 확 줄어들더라도 First Second만 하고 예시를 못 하시더라도 내용을 명확하게 만드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IH는 어떤 성적이다?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양이 많은 성적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성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핵심은 짚을 수 있어 이렇게 양이 좀 줄어들더라도 핵심을 위주로 얘기해 주시고 Second이 없는 경우는 First 한 다음에 예시하셔도 좋습니다. AL은 어떨까요? 우리 많이들 AL을 희망하시는데 AL 분들은 만점 답안처럼 공부하시고 항상 언제나 마인드는 만점처럼 그리고 시험에서는 좀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보도록 하죠. 먼저 동의합니다. 여러분 만점 답안입니다. I agree that reading is the best thing for humans to relax. 네 저는 사람이 쉬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First 첫 번째 When we are going through a hard time 힘든 일이 있을 때라는 뜻이거든요. Going through a hard time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죠. Reading gives great advice.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조언을 줍니다. Books 책들 Especially essays essays가 수필이죠. Are packed with valuable tips from an author. Are pack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차다? Valuable tips 가치 있는 팁들 조언들로 가득하다. 누구에게 온? 작가가 주는 valuable 가치 있는 팁들이 가득하다. 특히 책들 중 수필은 이렇게 첫 번째는 조언을 얻을 수 있다. Second We can enjoy silence while reading books.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정적을 즐길 수 있습니다. Other activities such as watching TV or listening to music involve sound. 다른 활동들 어떤 활동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이 다른 활동들의 경우에는 소리가 연결된다 연관된다 그러니까 소리가 항상 켜있다 라는 뜻이죠. And this might disturb our minds from relaxing. 마음이 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독서는 조언을 해줘서 스트레스 해소에 걱정이 해소될 테니까 도움이 된다. 책을 읽으면서 정적을 즐기다. For example I've been suffering from insomnia for the past few years. 저는 몇 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Have been ing면은 뭐뭐 해오다 라는 뜻이죠. 현재 완료진에 Suffering from insomnia 로 몇 년 동안 고생해 왔다. But when I read a novel before I go to bed 자러 가기 전에 근데 소설책을 읽으면 It helps me get to sleep 쉽게 잠들게 합니다.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로 I agree that reading is the best thing for humans to relax. 책을 읽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쉬게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조언을 해주다 정적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쉽게 쉼을 릴렉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봤어요. 만약에 양을 줄이신다면 어디를 줄이실 수 있냐면 First보다는 Second에서 We can enjoy silence while reading books 까지만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뒤에 물론 설명도 좋았지만 좀 양이 많다. 그러면 토픽 센텐스는 남겨두시고 예시를 구성을 챙기시는 걸 권유할게요. 자 이번에는 Disagree 반대한다 라는 답안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I disagree that 저는 반대합니다. Reading is the best thing for humans to relax. 책을 읽는 것이 휴식을 취하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해야지 휴식해야지 할 때 물론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친구를 만난다라든지 맛집을 간다라든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자 갑니다. 첫 번째 Reading requires There's a lot of thoughts 책을 읽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I don't like to think too much.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When I'm trying to relieve stress from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싶지 않다. Reading all the texts 이런 글씨들을 읽는 것 It's actually a very demanding activity for me. Demanding 하다는 요구가 많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활동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런 글씨들을 계속 읽는 것은 저로 하여금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너무 demanding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혹시 양이 좀 많으신 분은 마지막 문장을 생략하실 수 있겠죠. Second 두 번째 There are a lot of activities that help me relax other than reading. 책 읽는 거 말고 나를 릴렉스하게 하는 나를 쉬게 하는 즐겁게 하는 activities가 굉장히 많습니다. For me 예를 들어 I like to take a warm bath whenever I need to relax. 제가 쉬고 싶을 땐 책 읽는 게 아니라 따뜻한 목욕을 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Sucking myself in a comforting bubble bath 버블베스로 뜨끈한 버블베스에 몸을 담그는 것 It's the best when I need to get rid of bad vibes. 기분 안 좋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뜨끈한 욕조에 받은 버블베스 거품이 잃어있는 버블베스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게 최선입니다.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로 I disagree that reading is the best thing for humans to relax. 이렇게 마련해 볼 수 있었어요. 양이 좀 많으신 경우는 이렇게 본문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For these reasons 안 하셔도 괜찮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하다면 독서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추가되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활동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두 값씩 답안 정리가 고득점의 핵심이세요. 그래서 IH나 AL의 목표이신 분들은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양이 좀 줄어들거나 문법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견디면서 시험을 보시고 자 그런데 아주 고득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First second 예시 근데 First second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학생의 답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자 우리 그러면 텍스트와 함께 LC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I think reading is the best thing for humans to relax for some reasons. First, if we read a book or magazine, we can think story alone. And second, we can learn many things from book such as how to increase our quality of life or how to decrease our stress. In my case, because of that, I can decrease my stress such as through exercise or think alone. So, as a result, I think reading is the best thing for humans to relax. 자, 좋습니다. 해서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답안을 하였고 양도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 저득점이 나오는 답안은 아닌데 그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의 답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아이디어 체크는 한국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책이나 잡지를 읽으면 그런데 잡지도 포함이 되는가 리딩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책이나 잡지를 읽으면 우리는 혼자 생각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책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생활을 늘리는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등이다. 이건데요. 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은 뒤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specify,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럼 나의 경우 그것 때문에 운동이나 혼자 생각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어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파일 세컨은 비교적 내용이 잘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예시가 본론을 거의 그대로 말하고 있죠.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예시는 새로운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거나 거짓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그대로 말하는 형식으로는 고득점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답안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퍼스트랑 세컨 같은 경우는 다듬는 정도이지만은 예시는 재창출을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이나 잡지를 읽으면 우리는 혼자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좋았어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나는 또한 내 문제에 대한 생각할 시간도 가질 수 있죠. It is very interesting to read about various topics. And I also need time to think about my problems.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토픽들도 읽고 나에 대한 생각도 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생활을 늘리는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And second, we can learn many things from book, such as 여기 부분을 좀 바꾸고 싶어요. How to control your mind to reduce stress. Mind control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결하게 줄여봤습니다. 예시가 반복되어서 내용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예시 한번 보세요. For example, I read a book called Stress Relief. 저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예요. It presents mind control methods that can relieve stress immediately. 이 책은 스트레스를 즉각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다. There are eight chapters. 챕터는 여덟 개인데 One of which is to write a diary. 그 중 하나는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챕터가 여덟 개인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 쓰기예요. After reading it, 그것을 읽고 나서 I write a diary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일기를 씁니다. I write what I felt.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저는 써요. It comforts me a lot and soothes my anger. 그것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화를 가라앉혀줍니다. All eight chapters are useful. 챕터 여덟 가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 챕터들 여덟 가지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요. 꼭 이렇게 기실 필요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이렇게 예시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여 에피소드를 지어내셔야 되는 거지 본론을 그대로 예시에 다시 한 번 말하는 것은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한 번 만들어 보면 저는 이 답안만 봤을 때에는 IH 150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First Second을 만들었고 양적으로 충족을 했기 때문에 IH 150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AL로는 조금은 부족한 성적이죠. 그래서 AL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본론 아이디어 두 개를 잘 잡았는데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 그리고 예시, 본문 반복을 탈피하여 새로운 에피소드를 찌어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울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템플릿도 쓸 수 있었거든요. 책을 읽는 게 스트레스에서 좋다. 배울 수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 책을 읽는 게 스트레스에서의 최소는 아니다. 난 친구들이랑 나가서 노는 게 좋다. 친구랑 어울리기 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템플 사용도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의 답안을 총평해 보자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흔적이 보였는데 예시만 조금만 보강됐어도 AL을 충분히 봤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요? 이 학생 어떻게 학습하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학습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문제를 경험만 하고 아, 이런 요점이구나. 이건 리딩 시험이 아니라 2부로 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생님 모범 답안을 반드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꽉 외울 정도로 반복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배웠던 영어 문장이나 복화나 내용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학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출리용 특강은 매달, 매달, 매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마시고요.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드는 학습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달에 있을 기출리용 특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바이! 점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이스피킹 쓰임 선생님입니다. 매달 찾아뵙고 있는 기출 유형 특강 토이스피킹 근래에 나왔던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풀이해보고 모범 답안을 보시고 다른 학생의 답안을 통해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겠구나를 가늠해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강의 보기 시작하시기 전에 기출 모음지 다운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자료 다운이 있었지? 라는 걸 깜빡하게 됩니다. 자료 꼭 다운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 시작해 주세요. 그럼 다들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고! 자, 우리 오늘은 사진 유형 유형 2, Describe a Picture 입니다. 기출 유형 특강의 순서는 먼저 첫 번째로 유형을 잠시 소개 드립니다. 이미 토이스피킹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나 이미 유형 다 아는데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토이스피킹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어떤 시험이구나 라는 걸 조금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존도전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왜 실존도전? 그래서 항상 학습하실 때 실존도전만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그렇죠. 학습만 하시는 것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혹은 실존 감각이 생기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존도전도 해주셔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모범 답안 보여드리고 다른 학생의 답안 샘플을 통해서 아, 다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구나. 이러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구나.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존도전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사진 유형의 드렉션을 통해서 이 유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자,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묘사하라. Question 3 and 4에 해당합니다. 자, 사진 유형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드렉션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in this part 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In this part, you'll be asked to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You'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ll have 30 seconds to talk about the picture. 45초 준비, 30초 답안인데 자, 지문 속에 On the screen,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최대한 상세하게, 가능하나 상세하게 말하라라는 부분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45초 준비하고 30초 동안 말하지 않습니까? 30초라는 말하는 시간은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모든 걸 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 매우 짧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내포하는 뜻은 자, 사진 유형을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30초 동안만 이란 뜻이지 사진의 모든 걸 얘기해달라라는 부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상세하게 말할 능력을 보여달라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시험장에서 필기를 할 수 있는데 토이스피킹은 필기 도구와 그리고 메모지, 규정 메모지, 스크래치 페이퍼라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되죠. 그럼 메모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항상 이 유형에서는 필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생각해보면 필기를 하고 나서 말을 하는 게 더 편해요 라는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까 안 그럴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뛰다가 뛰는 게 빠른 것처럼 누웠다 뛰는 게 빠르진 않겠죠. 그래서 이 유형은 아무래도 시간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말하다가 말하시는 거를 조금 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필기라면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필기 오케이.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필기 안 하시는 걸 권해요. 입으로만 준비, 나는 입으로만 말한다. 이렇게. 아니면 나는 지금 약간 마음을 못 정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실정도전 페이지 전환하게 되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디렉션 페이지에서 말했듯이 영어로 사진을 묘사하는 능력을 본다. 전체 그림이 연상되는 답안 그리고 필요 없는 문장이 많이 들어간 그런 답안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진을 묘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뭐니뭐니 해도 일단 실전 도전을 해봐야 나의 부족함, 또 내가 배워야 하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겠죠? 화면이 전환될 테니까 실제 시험 화면 경험하시면서 필기도 해보고, 필기 안 해보고, 실전 도전도 해보고 경험해보세요. 자,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고 In this part, you will be asked to describe the picture on the screen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tal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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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도의 난이도가 많이 나와요. 오늘 출제된 사진이 실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진들의 종류입니다. 사진 유형에서 출제되는 사진들은 소수가 등장하는 사진,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 그럼 사람이 6, 7명 굉장히 많은 사진이겠죠? 또 가끔 출제되는 배경인 배경이 중심인 사진 그리고 사물이 중심인 사진인데 오늘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소수의 사람이 중심인 사진들입니다. 자 다반 전개 전략이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인물 묘사를 어느 정도 할지 외모 동작 아니면 누구를 얼만큼 말할지 이 분배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등장하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묘사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변 장소 묘사를 아무리 적어도 한 문장 정도 꼭 해주셔야 돼요. 사람 소수의 사람만 얘기하다 끝내기에는 그러니까 공간에 사람이 소수면 그 외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묘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 고득전 다반으로는 어렵다. 자 우리 그러면 도전하셨던 첫 번째 사진 먼저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딱 보시자마자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2부로 준비하시기 보다는 말로 준비는 평상시 연습하고 가야 되겠죠. 사진을 딱 보자마자 경로를 설정하셔야 돼요. 즉 말하는 순서 인물변사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딱 보자마자 내가 생각하는 장소를 떠올리시는 거죠. 뭐 집이든지 어피스든지 어디든지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은 한 명을 중심으로 이 셋 중에 그게 어떤 주인공을 잡든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한 명을 중심으로 묘사라고 나머지 둘을 묶어서 듣고 있다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고급 기술이죠. 세 명을 다 따로 묘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세 명을 다 따로 묘사하실 때에는 첫 번째 사람의 외모 동작, 두 번째 사람의 외모 동작, 세 번째 사람의 외모 동작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을 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 보시면 주변에도 묘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 묘사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인물묘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한 명을 중심, 나머지 두 명을 묶어서 가는 선택을 하였고 만약에 뒤에 아무것도 없다, 뒤에 정말 벽밖에 없었다, 창문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후자를 선택하여 인물묘사를 좀 더 많이 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럼 단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여기는 in an office, 사무실에서 찍었다 라고 인트로 결정했습니다. 자 중심 묘사, a woman under left, 왼쪽에 있는 여자, 구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사진 안을 중심인지, 보는 사람을 중심인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자 왼쪽, talking to two women, 두 여자에게 말하고 있고요. had short blonde hair, 하는 순간 누구다라고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e old woman, 중간에 있는 old woman, standing in the middle, 서 있고요. the other woman, 또 다른 여자 같은 경우는 leaning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 있고 자 그리고 both of them are listening,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외모 동작들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 the background, 뒤에는요. an unlit fireplace, 불이 붙여 있지 않은 벽난로가 있고 some picture frames are placed. 자 그리고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들이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the room is mostly white, the floor is blue. 이렇게 주변 묘사도 더 이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느낌은 역시 평화롭다, peaceful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평화롭다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편안해 보이면 comfortable 아니면 peaceful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템플렛에 넣어서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묘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줄이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느냐? 만점 기준으로 사실 70자 정도도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70자에서 80자 사이 정도면 충분히 많지 않을까? 그렇다고 랩 노래를 하듯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70자에서 80자 사이가 만점대다. 그 안에 이제 그 퀄리티와 문법의 정확도가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사무실에서 찍었습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in an office. 자 그리고 firstly, a woman on the left seems to be talking to two women. 왼쪽에 있는 여자가 두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She had short blonde hair. The old woman is standing in the middle, 중간에 서 있고 그리고 사람을 한 명, 한 명, 한 명 전부 다 상세하게 말할 시간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둘을 좀 묶어주는 거예요. And the other wo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 있다. Both of them are listening to the woman.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의 외모 동작, 외모 동작, 외모 동작 하면 좋지만 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묶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unlit, 불이 붙여 있지 않은, 그러니까 벽난로 속에 불이 없는 거죠. 자 벽난로를 볼 수 있는데 where, 어떤 것들? some picture frame,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들이 are placed on top of it.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위에 액자들이 놓여져 있었죠. 벽에 걸려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벽난로 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어려운 문장을 꼭 써야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냥 fire place만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앞에서 인물매사를 좀 더 많이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답안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니까 더 다양한 표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I can see an unlit fire place. 아니면 I can see all fire place. where some picture frames are placed on top of it. 그 위에 놓여있는. The room is mostly white. 대체적으로 흰색이고 and the floor is blue. 그리고 바닥은 파란색이에요. Everyone seems peaceful. 다들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사진이 하나 더 있었죠? 두 번째 사진은 여기는 어디서 찍은 사진인가? 누가 봐도 이곳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하하 스피럴에서 찍었다고 할 거고요. 봅시다. 의사 한 명 그리고 환자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사진 속에 있기 때문에 전략을 고민할 것이 없어요. 의사의 외모 동작, 환자의 외모 동작,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위주로 멘션을 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의학 용어를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디다 의사 1, 환자 1 전개해야지 하면서 준비 시간 동안에 보컬을 정리하시면서 입으로 천천히 스피킹할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마치 시동 거는 것처럼요. 여기는 어디서 찍은 사진인가? In a hospital에서 찍었습니다. An old man 혹은 a doctor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Wearing a white shirt and a blue tie를 입었고요. Has a stethoscope around his neck. 청진기를 목에 두르고 있죠. Talking to his patient. 그의 환자와 말하고 있다. The patient 같은 경우는 Wearing a pattern gown. 패턴이 있는 가운을 입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Wearing a gown이라고 하셨어도 괜찮아요. Sitting on a blue medical bed. 파랑색 의학 용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용 침대. 자 그리고 In a background. Some medical equipment hanging on the wall. Medical equipment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할 거고요. 또 뒤에 보면 A large window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낌은 이들은 굉장히 serious해 보인다, 심각해 보인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학생분 같은 경우도 그냥 편안해 보인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느낌은 느낌일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이 느낌을 좀 다르게 말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무난하게 느끼는 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병원에서 찍었다. This picture was taken in a hospital. 자 인트로 찍어주시고 다른 내용 없이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30초 답안이 매우 짧기 때문에 중심 인물 묘사와 주변 장소 묘사를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Well, I see an old man who is wearing a white shirt and a blue tie. He has a stethoscope around his neck. 청진기를 두르고 있고 He seems to be talking to his patient. 이게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시험에서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 Who is wearing a white shirt, a blue tie. 여기서 어를 빼먹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Well, I see an old man who is wearing a white shirt, tie.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 우리 유저분들이 AL이 목표이실 텐데 AL, 160, 170이 목표이실 때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급하게 말하다 보면 그러실 수 있어요. 관사 때문에 AL까지 안 나온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일치를 명확하게 공부는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만약에 AM이나 AH 토이스피킹은 그 위에 성적들도 있죠. 까지 나는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맞추는 습관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람도 언급해줘야죠. The patient is wearing a pad and gown and is sitting on a blue medical bath에 앉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 the background, I can see some medical equipment hanging on the wall. 자 medical equipment이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썸이지만 medical equipment 아시는 것처럼 equipment은 불가상 명사니까 앨수 없이 equipment을 가셔야 돼요. I can also see a large window. 또한 저는 큰 윈도우를 볼 수 있습니다. They look very serious. 굉장히 심각해 보이네요. 해서 약 77자 정도 나왔는데 양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많았어요. 충분히 디테일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답안을 통해서 모범 답안을 나중에 꼭 학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학생의 답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학생 답안도 들어보시면 와 잘한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실수를 거의 공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답안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한번 비추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진에 대한 학생의 답안 엘씨도 같이 들어보실게요. 갑니다. 다음 사진은 이 영화에서 생긴 atom 없어요. 다음 사진은 그리고 scone SUV의 월여한 Schutz 이웃 alumni There are some notes and a bulletin board.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문법 실수도 없고 발음도 좋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 일단 양적으로는 약 62자 정도 됐습니다. 자, 볼게요. 매우 사소한 실수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women's가 아니라 여자를 복수로 말할 때는, 자, 복수로 말할 때는 women's가 아니라 two women인 거죠. three women. 단수로 말할 때는 women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women's란 발음은 없고 women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two women이 아니라 two women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women's는 없다. 자, 그리고 다바데 양이 62자 정도인데 말하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여 framed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자, 액자. 사진 액자가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처럼 벽난로 위에 올려져 있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벽에 걸려져 있다라는 멘트까지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좀 보강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 A씨를 듣고 이 학생의 발음을 들을 때 알아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전개가 굉장히 매끄러웠으며 메이저 문법 실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한 AL의 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두 번째 사진 답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진을 봤어요. hospital or doctor who is wearing a stethoscope around his neck is staring at his patient I think they are talking about important health issues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ome hospital appliance and some big windows actually there is nothing special it's just like a typical hospital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냐면 두 번째 사진에 대한 답안이 양이 적은 건 조금 아쉬웠지만은 훨씬 더 다양한 복화와 다양한 문장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I think they are talking about important health issues 중요한 그 건강상의 문제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과 연계된 사진을 보고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개씩을 넣어주는 것 나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가산점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외운 문장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진의 상황상 이런 것 같아 라는 걸 넣어주는 게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매우 사소한 실수 보자면 스테링 앱 보다는 루킹 앱을 좀 더 권합니다 스테리는 여러분 응시하다 째려보다 뚫어지게 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닥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조금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링 앱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루킹 앱을 좀 더 권유드립니다 또 some hospital appliance 라고 되어있는데 appliances 발음 자 그리고 답안의 양이 54자 였는데 말하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여 the patient is listening to the doctor 를 말하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여러분 두 가지 사진에 대하여 합체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파트들도 다 들어보고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사진 두 개만 봐서는 정확히 레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양이 좀 적긴 해도 답안의 퀄리티와 문법의 정확도를 비추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학생은 충분히 al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언제나 학습하실 때 양과 퀄리티를 추구하시면서 학습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어쩔 때는 양이 많고 퀄리티가 좀 떨어질 때가 있고 퀄리티가 높고 양이 좀 부족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 파트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학생처럼 조금 아 나 두 번째 사람에서 양이 조금 부족했어 라고 하더라도 나올 성적 나오게 되니까 시험에서는 특히 자신감 가져주세요 자 좋습니다 기출형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출형 특강은 매달 나오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오늘 강의는 오늘 끝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 실존 도전하신 사진들에 대한 모범 답안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다음 기출형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출형 특강에 대한 모범을 준비합니다 many cancel을 위한 일정에 대해 이 걱정은 여러분 그렇게 마실거에요 다음 기출형 특강에 대한 모범 답안을 준비해주세요